제가 2010년도에 리포터로 데뷔했을 때 엠레와 아이디 연예 뉴스라고 연예인분들 인터뷰하는 제가 투 에이엠 투 피엠 분들 다 인터뷰 했었어요. 맞다 맞다. I will be back. 그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가요계의 원조 진승남이죠. 투 피엠. 1 2 3 안녕하세요 투 피엠입니다. 2010년 마마의 투 피엠 팔로우로 제가 전담 리포터로 따라갔었어요. 아마 투 피엠 분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억나는 게 수영장 위에서 이제 그분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가드들이 맞고 안 된다고 나는 그걸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 줬어요. 내가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황찬성 씨하고 또는 정진웅 씨하고 뭐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예능 촬영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남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 그래 그 의미가 있어 맞다 맞다. 찬성아 찬성아 넌 뭐가 이렇게 좋아 지금 저 그냥 되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짠이 나자 짠 새벽이 짠 꿈밥 할 땐 8시 만나 눕지마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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